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12장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이면 유다의 본토 귀환이 선포되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거의 90세가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술렁이고 있을 때에 그는 이방 땅에 남아서 평소와 다름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새해 이래 3주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자신을 절제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그리 애통하게 구했을까요? 아마도 귀환한 동족과 또 나라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수루파벨과 함께 본토로 갔던 사람들이 성전재 건축을 1차 시도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진행이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 기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이제 노인이 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자신이 늘 해왔던 삶의 방식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을 다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장차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큰 전쟁들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운영하실 세계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 중에 경험한 환상은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임재의 기운 때문에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모두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니엘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이 따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맛보는 비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라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지만 다만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파워가 기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기를 쓰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악한 영들이 그 역사를 막아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의 그 상대는 바사 군주가 아니면 다음에는 헬라 군주로 이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낙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성도는 없겠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역사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동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혀 기도할 분위기도 타이밍도 아닌데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 기도나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인데 마치 당신이 목사니 나를 위해 기도나 좀 해줘 하고 부탁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그 태도 안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자신을 마치 자판기 인양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기 어렵고요. 또 매번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노동입니다. 영적인 노동이고 마음과 힘을 다해 쏟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너 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동적인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저녁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에 참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장의 혜택을 저만 누리는 것 같아서 얼른 자유로운 대면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고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현실을 이길 강력한 무기이며 그보다 우선되고 적극적인 대체는 없다. 다니엘이 먼 이방에서 세상에 흥망성회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로 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샬롬 우린